오늘 아침 8시 반쯤 경남 4월시입니다.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6.9도를 기록했고 이 차고는 60대 남성 작업자 1명이 중상했고 3명이 경사를 입어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른바 공원 찬스를 이용해 손짓기의 별도 5천 대출을 안 받도 안 돼서 외신용 카드로 명단자인과 사단의 그의 영국으로도 모두 수고한 생활을 이탐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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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하나 둘 여긴 하나 둘 하나 둘 여긴 B103 반복호입니다 생존자가 있으면 대답하십시오 생존자가 있으면 대답하십시오 누군가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연락 바랍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제 말이 들리십니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여기는 대한민국 어느 곳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여기는 B103 반복호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찾아오십시오 도움이 필요하면 찾아오십시오 또 친구가 필요하면 찾아오십시오 누군가 이 노래를 듣고 있다면 연락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찾아오십시오 도움이 필요하면 찾아오십시오 도움이 필요하면 찾아오십시오 누군가 이 노래를 듣고 있다면 연락 바랍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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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락 바랍니다